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 캐스트는 구평 대비 5주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구평 대비 5주 계획은 다음 주 주제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무엇을 이야기할까 조교들과 함께 대화를 해봤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조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캐스트로 촬영하기에 마땅치가 않은 거야. 본인들은 반수를 했는데 반수의 성공 비결이 뭐야? 그랬더니 운빨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주 앉아있는 조교가 또 한 명 반수를 한 조교길래 너가 성공한 비결은 뭐야? 그랬더니 저는 노력이요. 라고 얘기를 해. 반수한 두 명의 조교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나 거기서 주제를 뽑아낼 수가 없어. 그럼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 막 하다가 여름방학 학습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 어때요? 라고 얘기해서 나 그 여름방학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지난주에 이야기했어. 아 그래요? 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온갖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게다가 지난주 선생님이 캐스트 내용을 세 가지나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 하나를 아껴놓을 걸 지난주 1번 2번 3번 중에 한 꼭지를 아껴놨으면 이번 주에 말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없다고 그랬더니 우리 지각비 70만원 조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정말 지금 너무 바쁘잖아요. 여러분들도 바쁘죠. 선생님은 지금 바빠요. 1번 나는 너무 바빠. 바빠. 너무 바빠. 너무 바빠요. 개강하고 이번 시즌 3의 콘텐츠들을 완전히 갈아엎으면서 내가 가진 본질의 가지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갈아엎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바쁘고 한 3시간 이상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잠자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려고 하면 조교 이름을 부르면서 그 문제 바꿔야 돼. 이 문제 어때? 이런 대화를 하면서 잠을 자고 있고 이러고 있어서 지금 온, 오프에 만들어줄 콘텐츠들 선생님 교재에 들어갈 라인을 잡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또 조교들도 몇 배로 많이 뽑아서 굴리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교에다가 몇 명이냐고 묻더라고요. 조교가 한 50명 정도 돼요. 정말 많죠. 그래서 각 조교, 각 팀별로 회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랑 그 다음 하루가 이어붙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사실 정신을 못 차리고 바쁘거든요. 그래서 나는 바쁘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이게 또 하나의 주제이기도 했고 또 나는 바빠. 너희도 바쁘지? 뭐 이런 거였어요. 선생만큼 바쁘면 컨디션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공부하는데 지장이 갈 수도 있으니까 선생만큼 바쁘기를 원하진 않지만 하루가 딱 공부하는 아침부터 잠자기 전까지 하루가 꽉 짜여진 루틴이 있을 거고 그 안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또는 그 타이트한 공부를 해내므로써 가지는 행복, 행복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 수강생들은 되게 꽉 채워서 그 실... 뭐라고 그러죠? 알차게? 알차게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바쁜 건 굉장히 루틴이 깨지는 이변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런 바쁨이 있어서 너무 바쁜데 정신이 산만한 바쁨인데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 바쁜데 여러분들은 정신적으로는 이렇게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루가 알차게 바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쁜 얘기를 선생님 하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고 바쁜 것의 연장선에 이번에는 오늘 캐스트도 역시 우리 수강생들만 봐야 돼. 알맹이가 없어요. 그냥 매주 선생님을 현장에 보러 오듯이 그렇게 캐스트로 만나고 소통을 하고 또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캐스트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든 여러분들과 만나는 소통하는 도구로서 지금 촬영을 하는 거라 매주 똑같은 루틴으로 역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하는 거에 아주 작은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촬영하는 거니까 우리 수강생들만 보시고 바쁜 이유 중 또 하나는 선생님이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파이널 모의고사로 시즌 1, 2 나눠서 천우신조를 3회, 3회 토탈 6회를 제공하기로 했었는데 했었죠.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이감수화에서 나오는 시즌 1, 3회, 시즌 2, 3회 이렇게 나오는 토탈 6회짜리 모의고사를 선생님도 런칭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든 문제가 아닌 문제들도 교과 과정의 관점에서 평가원적 시각으로 선생님의 그 본질적인 접근법으로 어떻게 푸는지 보여주고 싶다. 왜냐하면 올해의 특이성상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접근을 연습할 필요가 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감수학을 런칭을 하기 위해 문제를 분석하고 정말 괜찮은 문제들인지를 보고 있느라 더 정신이 없고 바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할 건지 방법론이 결정이 되면 여러분들께 캐스트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이유 중에 또 하나라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세 가지는 채워볼까요? 매주 그렇듯이.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없는데 세 번째는 선생님이 이렇게 앉아서 회의를 하다가 아 이렇게까지 할 말이 없다니 정말 모든 얘기를 다 했어. 그죠? 여러분들의 정신 교육이며 기타 등등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말이 없다니 라고 했더니 들어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래요. 이렇게까지 할 말이 없다니 이거는 마음과 상관없는 건지 알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할 말 다 했잖아. 여러분들도 아마 선생님한테 들을 말 다 들었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지난주 개강할 때 재개강을 할 때 휴강을 끝내고 개강 강의를 들으러 오는 수강생들의 표정과 눈빛을 보면서 되게 반가웠고 그들도 들어오면서 선생님 너무 학원에 오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라는 말을 하면서 막 들어오는데 물론 그랬던 일부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야 왜 이렇게 니네는 학원이 오고 싶고 그랬더니 휴강 3주간 딱 첫 주는 좋았대. 뭔가 안 가도 된다는 해방감 조금 느슨한 그런 좋았지만 그 다음 다음 주는 야 학원에 오고 싶었고 수업을 듣고 싶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통을 하면서 끝나도 집에 가지 않고 공그룹을 로비에 모여서 대화를 하다가 보냈는데 되게 감사하... 선생님은 감사하죠. 여러분들 그런 어떤 정말 청순한 그 마음들을 주신다는 게 나는 내 일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좋아해주고 또 그의 너무 선생님까지 사람을 또 좋아해주고 그 사랑을 받고 이런 것들이 내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랑까지 덤으로 나는 받게 되니 너무 감사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수강생들과 인연을 맺게 되고 만나게 되고 사랑을 주고받고 본질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 마음 그러는 것이 아주 행복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명의 수강생을 더 알게 되면 그만큼 힘들어요. 그만큼 무거워져요. 어깨가 10명의 수강생을 더 아는 만큼 무거워져요. 아 이거가 굉장히 무거운 거구나 라는 거를 매번 느껴요. 그래서 새로운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끝나고 졸업을 해서 나가고 또 새로운 수강생들이 들어오면 또 그 수강생들을 맞이하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한 명 한 명이 또 너무 좋고 너무 예쁜데 그렇게 눈을 마주하고 인연의 고리가 생기는 순간부터 무겁기 시작해. 아 어떻게 해줘야 되지? 어떤 문제를 만들어줘야 되지? 어떤 강의를 해줘야 되지? 혹시라도 나를 만남으로써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많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줘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 선생님은 마치 내 수강생이 시험을 잘 보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수강생들 중에도 시험을 못 보는 수강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무 무언가를 잘못해준 것 같고 그래서 내 탓인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끊어내는 연습을 선생님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세 번째 세 번째 얘기가 지금 생각이 났다 말았다 듣다 말았다 하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공부해내야지만 올해 수능을 잘 볼 거냐에 대한 고민들 그게 선생님의 지금 하루를 꽉 채우고 있는 정신이 바쁜 이유거든요. 그런데 그 끝에 답을 찾고 있고 분명히 찾아낼 거고 그리고 그게 어떤 답이든 이미 조금 알 것 같은 것 하나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조금 궁금하잖아. 도대체 올해의 수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두서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3번은 역시 또 교훈으로 끝날 것 같은데 선생님 수강생 중에 잘하는 수강생들 중에도 이런 부류들이 있어요. 사설 모의고사는 못 보는데 수능은 잘 보는 사람 또는 선생님 수강생 중에는 별로 없기는 한데 수험생들 중에는 사설만 잘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설 볼 때 사설 모의고사 볼 때는 시험 성적이 잘 나왔는데 막상 수능장에 가니까 성적이 안 나와 이런 수험생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 수강생들 중에 일부분은 사설 모의고사는 뭔가 결이 안 맞더라도 수능장에서는 최고점을 찍는 수강생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강생들 말고 말고 수능도 잘 보고 사설도 잘 보는 수강생들이 있어요. 평가원 문제도 잘 풀고 그 외에 어떤 문제를 줘도 결국은 잘 푸는 그런 학생들 그런 수강생들의 그 실력의 본질은 뭐였을까 요즘은 그 고민을 해요. 나를 스쳐갔던 매 회 매 회 수강생들을 떠올리면서 아 얘는 모든 문제를 잘 풀었어. 물론 처음에는 수능부터 잘 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결국 다 풀어버렸어. 얘들이 갖고 있었던 실력의 본질이 뭘까 그 고민을 참 많이 했어. 내가 올해 수강생들에게는 그걸 줘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시작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정말 진실인데 선생님 수강생들 결국은 가장 좋은 걸 가장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게 선생님의 가장 좋은 걸 줘서 그것을 이용해서 가장 열심히 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도움을 주는 게 나의 역할인데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 중에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의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특히 현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확히 누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부류를 나눠 보자면 수능은 그래도 잘 봐. 수능은 근데 수능이고 사설이고 다 잘 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수능은 잘 봐. 공부가 라는 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냐면 공통점은 제대로 한다는 거지 공부를 그냥 막무가내로 풀어내고 어떨 때는 이런 문제를 맞출 수 있고 어떨 때는 틀리고 문제가 뭘 의미하는지 전혀 생각지 않고 풀다 보니 답이 나오고 막상 왜 이렇게 풀었는지 그 논리적인 개연성을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하기는 힘든데 하다 보니 답이 나와. 이렇게 풀어내는 것들이 수능장에서는 결국 먹히지 않아요. 수능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 너한테 준 개념을 체화시켜서 그게 학습 능력이니까 그것을 꺼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라는 이 수능의 본질 그러니까 그 안에는 개념을 체화시키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이든 학습했으면 그걸 꺼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해당하는 그러려면 갖고 있는 개념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인데 그 사용하게 하는 방법론이 조건이 제시하는 논리적인 개연성이거든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개념을 꺼내 이런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 개념을 그 다음 다른 개념으로 연결해 이런 어떤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을 통한 논리적인 개연성 그 두 가지가 완벽하게 믹스가 돼야지만 점수가 나오는 게 수능 수학이에요 정말 사설하고는 결이 굉장히 달라 아주 달라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 문제가 이상형이다라는 얘기를 개념 에센스부터 계속 했었는데 너무 어떤 경우에는 와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니 감탄을 할 만한 그런 좋은 문제들이 유평이나 수능 문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능 문제에서는 진실 많이 통한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개념 똑바로 올바른 사고력 똑바로 기른 학생들이 노련하지 못해서 경험까지는 많이 쌓지 못해서 사설까지 다 풀어내는 거는 힘들지라도 그 다음 단계까지 못 넘어갔을지라도 이 제대로 공부하는 것만 해줘도 수능은 나온다는 거지 거기까지 공부를 아주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하지 않은 1년 바짝한 노력한 수험생들 수학이 좀 나랑 잘 안 맞아 난 좀 느려요 하는 수험생들 그런 약간은 수학이 약했던 수험생들이 그래도 제대로 공부를 함으로써 양도 많지 못했겠지만 많이 못했겠지만 공부하는 시간도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겠지만 적은 시간 동안 적은 문제로 극대의 효율 아주 극단적으로는 우리 이번에 선생님 수강생 중에 N수생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진짜 공부를 안 했거든요 선생님 저는 기출을 공통과목 기출을 딱 100개만 풀었어요 기출이라고 푼 게 딱 100문제예요 왜? 선생님 중 기출 백성만 제가 5번인가 6번인가 그게 다예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근데 1컷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개념 에센스하고 기출 백성 그게 본인이 본 기출의 전부야 근데 1컷은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단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그게 중요해 그냥 풀 수 있다가 아니야 아 이 100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진짜 제대로 하면 적은 양으로도 정말 허를 찌르는 수능에 딱 적중이 되는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강생들 중에는 아 그럼 일단 앞뒤 다 떼고 내가 딱 시키는 것만 요것만 하자라고 해서 수능은 그래도 1컷은 만들어 놓는 뭐 6평 9평의 3, 4등급이었어도 1컷은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강생들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득도를 해서 수능이고 사설이고 다 잘 봐버리는 이제 거기서 공부를 더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그러면 계속해서 개념 기출 수능적 사고를 꽉꽉 누르면서 더 단단하게 만들면서 경험치를 늘려가면 이게 흔들리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만 잘 보거나 사설만 잘 보는 실력이 아니라 둘 다 잘해버리는 실력이 완성이 되는 건데 그런 친구들도 역시 이 수능적인 기본 자세 없이 문제만 풀어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시작점에 지난주 했던 것처럼 개념 기출 100%를 100%를 계속 짚어가면서 만들어 놓으면서 경험치를 늘려가야 결국은 어떤 것도 잘하는 수험생이 되는데 그러려면 많은 시간까지 투자가 돼야 되는 여기에 넘어서서 모든 문제를 잘 풀었던 우리 수강생들이 어땠나 생각하면 시작은 똑같았다는 거죠 개념 기출의 논리 이런 거에서 모르는 게 있어서는 안 돼 단 그걸 계속해서 되짚으면서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회독을 하고 흔들리지 않게 더더욱 단단하게 박아서 기둥을 꼿꼿하게 세우면서 경험치를 늘려가면 득도가 되는 순간이 와요 그거를 해줘야겠다 이번 시즌 3에 그게 답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없고 그동안 공부를 좀 안 했던 친구들에게 수능은 그래도 1컷 100점 나오게 만들어 줄 수 있었다면 이번 수능은 그걸 넘어서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플러스 다양한 경험의 시간까지 물리적으로까지 끌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온라인도 마찬가지 우리 천우신조를 또는 선생님이 전문학 해설해주는 기출 모의고사 정도를 가지고 아 진짜 3등급이었는데 막판에 그거 보고 1컷은 나왔어요 하는 수강생들 찾아오는 또는 그런 글들 수강평들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걸 넘어서서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도 마찬가지 천우신조 작년하고 똑같이 파이널 6회 플러스 더 많은 경험을 위해 이감 수학까지 런칭을 해서 많은 경험을 좀 줘야겠다 그것마저도 수능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서 풀 수 있는지를 가르쳐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선생님의 요즘 머릿속이 아주 바쁜 세 번째 이야기예요 이렇게 캐스트를 시작해서 할 말이 되게 없었는데 지금 많이 찍었죠 감독님 결국 또 길어졌네요 아 어쨌든 너무 바쁜데 여러분들도 바쁘기를 원하지만 나랑은 다른 결로 아주 빈틈없는 안정된 결로 바쁘길 바라고 그리고 이감 수학을 런칭할 거고 그리고 이번 수능은 그렇다고 해서 진짜 막 문제만 풀어버려야지 이렇게 하면 자칫 정말 성적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경고도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아무리 문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나올지도 몰라 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문제만 풀어서 극복할 수 있는 건 없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모르면 이렇게 득도를 했던 수강생들의 공부법을 따르는 게 맞다 그렇다면 나는 그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렇게 따라올 수 있는 강의를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생님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이 너무나 바쁜 와중이기 때문에 아마 머릿속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고 했을 때 막 정리가 된다거나 테마가 생각이 난다거나 이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냥 시작해서 그래서 카메라 켜놓고 선생님 일단 들어가서 카메라 켜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조기들이 얘기를 해서 카메라 켜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다 보니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됐네요 어쨌든 오늘도 선생님을 만나러 찾아 들어오신 우리 수강생들 그래도 수업 듣고 가는 느낌으로 꽤 오늘도 뭔 얘기를 하긴 한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선생님이 구평 계획 구평 대비 5주 계획으로 여러분들도 끌고 갈 테니까 그 전까지 기본적인 것들 다 체크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선생님과 함께 구평을 대비하는 5주 달려갈 준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캐스트는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일주일간 또 서로 바쁘게 잘 살자고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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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